못 찍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상? 일상. 우리들 다 혼자 산다 말고. 여럿이 산다. 여기 생겼어요? 여기 생겼어요. 어디? 4km. 사진에서. 아, 사진이 생겼어? 네. 투썸 미치예요? 아, 그럼 가깝네. 그럼 안 돼? 투썸이 원래 제일 가까운 카페인데. 가봐요. 항상. You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 Australian saying.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 아무 데서나 다 써도 된대. 그러니까 뭐. Good morning, good evening, have a good meal. 이런 모든 것들 다 함축해 있는 게 Have a good one이라고 하더라고. Have a good one. Everything. You have a goo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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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댕이었다. 아 양댕이었다. 아 오케이. 라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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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수고하셨는데 에이 마이 프렌드 오 안치네 안치네 네 선발이냐? 안치네 안치네 안녕하세요 긴장했어 지금 지우 어제 10시에 잤대요 긴장해가지고 어제요?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숙소와서 운동했어 훈련했었잖아요 지금 야 일단 이제 끌어 드려야 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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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따라서 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날 놀러 가야 되는데 그쵸? 아휴 저 1학년 때 가톨릭 저 1학년 때 가톨릭 어 캠프 백 어 왜? 꼴대 형은 진짜 이게 와 꼴대 포가 꼴대에 규민이랑 저거 자 동아 여기서 너네들이 안 봐 반번에 꼽네요 스페셜 영상 그만 봐야겠다 그럼 네가 시행할 때 네가 속도를 내어줘야 돼. 네가 속도를 내어줘야 돼. 제가 한다고 너무 막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반대에 있어. 15분 뒤에 운동할 거야. 그거 맞게끔 몸 풀고 있어. 너가 천천히 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는 무조건 쏠려. 천천히 치다니까. 너무 힘들어. 줄 거야. 할 사람 아니야. 뭐라도 못하겠어. 나도 저랬어가지고. 내가 할게. 돌아서 돼요. 짧게. 돌아! 민호 형이 카메라 부담된다고 해서 도망갔어요. 막내의 상. 우리가 아빠가 이때 동기의 패스 타임이 아쉬워. 동기의 패스 타임이 아쉬워. 동기의 패스 타임이 아쉬워. 동기의 패스 타임이 아쉬워. 형 항상 준비하고 있다니까. 항상 느끼는 것 같은데 조금씩. 기아 선수가 아쉽다는 거잖아 거의. 그치 이거 보면 내 패스가. 앉아 앉아. 저는 앉아. 형들이 뭐라는 죄송하다. 영상 보고 형이 얘기해줄게. 영상 한 번 보여줄게. 근데 땡긴 것도 맞아. 땡긴 것도 맞아. 땡긴 것도 안 돼. 근데 내가 벽을 내가 벌려서 하잖아. 패스 타임이 느리다가 앉아 안 하잖아. 항상 느리잖아. 근데 그거 빌드업 해서 잘린 상황도 아니었어. 항상 내린 건 인정하는데 내가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라 했는데 너. 동지가 뛰면 가고 이렇게. 동지가 안 뛰었잖아. 서퉁을 하니까. 그치. 너가 리딩을 해야지. 동이 형을 보내지 말아서 안 해부터 막 던지. 동이 형은 갔어야지. 동이 형 거기 뛰는데 동이 형 안 가? 그러니까 때로는 그 상황. 봉백에서 사이드 위에 쏠렸어. 동이 형 여기 뛰었어. 동이 형 따라가면 여기 누가 가야 돼. 이제 나 아니면 동지가 가야지. 그치. 너 아니면 동지 가야지. 근데 아무도 안 갔었잖아. 그럼 누구 잘못이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반대방! 이게. 어 뭐야. 왜 들어갔네. 조나탄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 확실히. 뭐 제가. 여기는 형들 있어가지고 뭐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한 사람 사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몸이. 어쩌다보니. 팀에서. 중년층을 맡고 있네요. 어쩌다보니까. 인생의 절반을 간 거죠. 이제. 이제 맞아 결혼만 남은 거죠. 결혼해야 할 로망은 좀 있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바로 해야죠. 어때요? 의식의 흐름 어때요? 의식의 흐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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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민원들 밤백이 너무 조ettre. 흐름이 많이 genius.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지옥이 날고 listen지 자. 시즌 첫 풀타임.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해 crisisows Jason Wil. 500m 먹는 거 같아 자랑 3가지야 외모 야 외모 빼고 실력 아 실력도 빼고 성격 너무 식사는 안 칭찬이야 형이 너를 칭찬하잖아 칭찬하잖아 좋은 몸 착한 성격 비싼 자동차 비싼 자동차 열심히 하자 승환이 형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또 같은 왼발잡이고 왜 내 친구도 안 와 그니까 몇 걸 넣었어? 개 많이 넣었겠지 이렇게 말하면 돼 개가 무슨 뜻이 지금 MG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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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끝만 해 지금 개 많이 한다 개 힘들다 얼마나 힘든 거야 조금 덜 힘들면 그러면 고양이 힘들다 이렇게 말해 맨날 말 끝마다 개가 붙어 애들은 유튜브에 댓글에 이제 풀 거 해? 재미없다고 해 아니 말 끝마다 왜 개를 왜 그러시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 꽃게를 말하는 거야 무슨 개를 말하는 거야 독에 걸 유트할 때 개 몇 시절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고등학교 시절 제일 존경했다는 선배들 저는 이승환 선배님 고라고 동협이 형을 제일 존경했습니다 뭐 먹을까 싶냐 저 난 우리 혁이 방치호 너 영입한대 방치호 너 영입한대 방치호 너 오늘 영입하기로 했대 방치호 너 오늘 영입하기로 했대 경기도 왔는데 영입한다고 밖에서 푸시협하는 게 마음에 들었대 형 형 저 축구 하나 주세요 사이즈 몇 심대 저 65 야 야 형사 너네 언제 75 안녕하세여 난 너일 필요없고 여 2 2 아 잘하고 형 형 현대고랑 누나 형 형 다 기억 안 나냐? 형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좋았어 형은 착하죠 너 옷 많다 이 곡 이거 한 개 줘 너는 이 게 줘 이거 한 개 줘 아니 너 아닌 거 나도 모르는 거야 고향 오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면 캐리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길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쓸모함을 와 진짜 진짜 토할 거 같은데 토 를 하면 돼 코 하면 받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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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비념인다 이거 비념인다. 아 진짜 미치겠다. 미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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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있네. 그게 아니다 온 거야 현대야. 빨리. 어떻게든 해 되게. 되게. 현대한테 노력하면 뭐 좀 보여줘야지. 아 진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아 진짜. 한 번 안 써봐. 난 왼쪽 안 따라 들었어. 내가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 시작. 4개. 5개.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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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더해 더해 6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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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게 있어. 가장 큰 게 있어. 가장 큰 게 있어. 가장 큰 게 있어. 진짜 못해. 야 할 수 있어. 2개. 2개. 1개. 1개. 왜 이래. 왜 이래. 얘 1번까지를 한다는 기억하시면. 현재 형이 제일 먼저 했잖아. 현재 형이 제일 먼저 했니? 나 제일 먼저 해. 나 제일 먼저 해. 현재 형 나 먼저 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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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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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진짜łem 2개. 넘송중이군이. 따라하네. 야, 김정아 너는 Gods Dream보다 못 듣는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정말 재밌어. 저는. 아 Dream Liberty 게임 다 빠졌던 거 같아. 네. 1. Bye bye. 뒤집어 programming 안녕하십니까